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팀은 남양주시 와부우 에어로빅 줌바의 실버팀의 공연입니다. 에어로빅 줌바의 실버팀은 10살부터 89세 어르신까지 3대를 아우르는 에어로빅팀인데요. 건강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초등학생과 주부, 어르신들이 세대 격차 없이 서로 파악하도록 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팀입니다.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서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는 바람으로 아리랑 댄스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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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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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빅토리 빅토리 어제마스의 빅토리다 거대한 선을 미치고 눈물이 쫓아간다 연말에 바라며 외쳐 저저한 새롭게 코리아 코리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빅토리 빅토리 어제마스의 빅토리다 기러나라 박고 기러나라 박고 대한민국 기러나라 박고 기러나라 박고 대한민국 코리아 코리아 나 대한민국이다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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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마스의 빅토리다 달려가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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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